안녕하세요 가운 카라반입니다 오늘은 베일리 카라반 중 상위 트림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를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적외선 센서가 달려 있는데요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안에 보시면은 cr2450 규격의 수운전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탈거했던 적외선 센서를 다시 설치하실 때에는 여기 보이시는 홈에 맞춰서 넣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쉽게 설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리모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가운데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두번 울리게 되면 경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울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경비가 해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실 곳은 소파 하단을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 통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저 플라스틱 통이 경보 알람입니다 경보 알람 같은 경우에는 220인입선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카라반과 제품 설치 방법, 사용 방법 등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